다음 과제는 파트너의 친구들을 만나보는 것입니다. 과제 언제예요? 내 친구들 집합시킬게. 야, 나 먼저 갈게요. 시발, 조교님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? 어제 우리가... 우리? 조교님이 그냥 저를 먹고 튕기 안 할까요? 아니, 그게 아니라... 맛있었냐? 야, 그래도 우리가 술을 좀 마시긴 했어도 서로 합의를 안 한 건 아니잖아. 누가 뭐래요? 난 좋았어요. 나도. 정말로 미안해요. 진짜로? 응. 그럼 저희를 갚아야겠네. 너가 먼저 가야 내가 들어가지. 아니야. 먼저 들어가. 알겠어. 갈게. 왜 그래. 환영해 주라. 나가. 웬일이야. 웬일이야. 오멘이가 술을 다 먹고. 야. 우리 오늘은 그냥 같이 자고 내일 하자. 친구끼리 같이 자도 되는 거면 나도 그러지 뭐. 너 정말 무슨 일 있는 거야? 괜찮아? 너 지난번에도 좀 이상했는데. 너 그때 나한테 장난치지 않았어? 비 좀 갚을게. 야, 돈 때문에 온 것 같아? 그럼 왜 왔는데? 너 없이 못 사니까. 너 이현아한테 가냐? 형. 너 안 갔어? 네. 황네 집 불 꺼지면 가려고. 나 너네 집에서 재워줘. 물 좀 마실래요? 고양이 거긴 하지만. 사라 씨도 저 같은 경험 있으세요? 좋아하는데 친구로만 지낼 수 있는 관계 같은 거요. 제가 도와드릴게요. 어떻게요? 도와주는 척 하면서 잘 꼬셔서 남친으로 앉혀야지. 자기야! 어, 사라야. 왔어? 커피 줄까? 응. 고마워, 자기. 앉아있어. 무슨 자기? 도자기, 백자기, 청자기? 왜 이래?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? 뭘? 너 왜 중생인 거. 너도 다 말 안 하잖아. 나 그런 거 없는데? 축하해. 무려 그 남자가 좋아하는 남자까지? 내 취향이야. 너무 귀엽더라고. 아, 난 패배자야. 안녕. 나한테 왜 이래, 진짜. 신성한 강의실에서. 학생이. 야, 넌 무슨 애가. 어, 조기님. 고생하셨어요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가? 나 진짜 가? 뭐 다른 거 기대하셨어요? 야, 오민우. 너 여행치고 생겼다고 말도 없이 안 들어오기냐? 진짜 너무하네. 너 문 걸쇠까지 다 잠가서 못 들어오게 할 거야. 칫솔이 없어. 형이 얼마나 갈 데가 없었으면 우리 집에 다 왔겠어요. 알았으면 좋겠는? 괜찮아. 나 혼자 왔어요. 내가 나면 이해해야 할 거야.